청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성인 1명과 청소년 1명이 팀을 맺고 멘토멘티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멘토멘티가 안동 일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오랜만에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문화체험을 통해 멘토멘티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